최신 IT 트렌드를 늦게나마 알아보는 시간, 한 발 늦은 리뷰 시간입니다. 허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제가 일단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스마트폰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삼성, LG, 애플 제품도 많이 쓰시잖아요. 다른 것도 써 있는데... 소니도 있고 HTC, 뭐 이런 것도 있고, 화웨이도 있잖아요. 화웨이도 있죠.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삼성, LG,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애플이 대부분이죠. 특히 고급형으로 갈수록 좀 더 심해지는데요. 스마트폰 국내 점유율을 1%를 넘긴 해외 브랜드는 아직까지 애플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그래서 그런지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두고서 외국산 스마트폰의 무덤이다,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그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HTC나 화웨이 등도 진출은 했었어요. 근데 크게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외산폼, 또 외국폼의 무덤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민 해외 스마트폰 두 가지를 좀 소개해볼까 합니다. 네, 두 가지 어떤 제품들인지 궁금한데요. 소개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품은 소니의 최신작입니다. 소니의 엑스페리아 엑스제트 프리미엄입니다. 이름이 좀 길어서 지금부터 그냥 엑스페리아로 부르겠습니다. 이 제품 발표는 지난 2월 G6와 함께 모바일 월드 콘크레스에서 했는데요. 이번 달에 국내에 정식으로 이번에 출시하게 됐습니다. 국내 스마트폰하고 비교하면 어떤 점이 좀 다른가요? 우선 디자인부터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베젤리스라고 해서 화면은 큰데 본체는 작고 이런 디자인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와 간격이 거의 없지만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전혀 트렌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베젤이 어느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잡기도 편하고 해서 좋은 장점도 있다고 보는데요. 2017년에 나온 플래그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뒤처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전후면이 유료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거울로 사용해도 될 정도로 투명하고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지문이 잘 묻는다는 단점은 좀 있지만요. 디자인은 취향에 따라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좀 깔끔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그러면 성능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성능은 어떤가요? 성능도 제가 사용해본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빠른 측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국내를 대표하는 삼성 갤럭시 S8과 G6의 사양을 비교해 보면 우선 프로세서는 엑스페리아와 S8이 동급을 사용하고 G6는 한 단계 아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램이나 배터리 용량, 방수 여부 이런 사양들은 대부분 대동소위한데요. 엑스페리아가 차별화되는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무려 4K, 4K 디스플레이를 탑재해서 해상도가 월등히 높고 또 카메라 화소 역시 훨씬 높습니다. 좋은 화면에다가 좋은 카메라가 달렸으면 궁합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좋은 궁합이지만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4K부터 말씀드리자면 4K 영상을 틀었을 때는 확실히 화질이 좋습니다. 그런데 볼 수 있는 4K 영상이 아직은 별로 없어요. 대중화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4K 영상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4K 해상도를 어디다 활용할 수 있을까 보면 VR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VR 전용 헤드셋이 없는 것도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도 얘기하셨는데 카메라는 어떤가요? 카메라는 평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메라 자체는 평균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카메라에 특장점이 하나 있는데 초당 무려 960프레임을 찍을 수 있는 슬로우, 슈퍼 슬로우 모션 기능입니다. 제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일반적으로 요즘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슬로우 모션 기능은 아마 120프레임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초당 120프레임. 그런데 이거는 960프레임, 그러니까 8배 가까이 더 느리게 찍을 수 있는 거죠. 저걸 지금 스마트폰으로 찍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폰으로 찍은 건데 지금 꽤 이것만 가지고 활용해도 재미있는 영상 꽤 많이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아쉬운 게 있는데요. 제가 평균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빛이 없고 좀 어두워지면 화질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햇볕 좀 쨍쨍한 날에 밖에서 찍어야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계가 좀 있긴 하네요. 네,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도 저런 기능이 스마트폰에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기도 한데요. 방송용 카메라를 원래는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저런 영상을. 그렇겠죠. 그렇죠.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그러니까요. 풍선 터지는 게 이렇게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처음이에요. 이렇게 좋아하실 줄 알았으면 더 찍어올 걸 그랬어요. 뺨만 뜰 때 뺨이 이렇게 풀럭출럭 물결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거. 거기까지는 좀. 그래, 재미있는 기능인데 일상적으로 그냥 사용하기에는 어떤가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인데 배터리 성능은 무난해서 하루 사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고요. 최신 프로세서를 탑재하기 때문에 빠릿빠릿하고 다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진 앱이라든가 파일 관리하는 앱 이렇게 기본적으로 내장된 앱들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앱 장터에 가서 새로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게 좀 더 편하고요. 또 NFC가 국내 스마트폰이랑 달라서 아직까지 교통카드로도 좀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성능은 다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국산 스마트폰에 좀 익숙하신 분들이 쓰기에는 불편함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일단은 지금 보셨을 때도 디자인도 그렇고 스펙으로 봐도 성능 이런 거 별로 밀리지는 않는데 국산폰에 워낙 익숙하다 보면 이게 좀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적응한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스마트폰도 어떤 제품인지 궁금한데요. 소개해 주시죠. 다음은 좋은 제품을 싸게 내놨다고 해서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 샤오미가 내놓은 전략 스마트폰입니다. 미 믹스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출시된 제품인데 지난 4월에 국내에도 정식으로 출시하게 됐습니다. 아까 베젤레스 이야기를 잠시 드렸었는데 이 폰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 베젤레스를 제대로 구현한 스마트폰이라고 불리면서 출시 당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샤오미 하면 뭐니뭐니 해도 싼 가격에 괜찮은 성능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제품인가요? 일단 스마트폰, 특히 샤오미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한 제품이다 이런 인식이 강한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샤오미도 제품군이 다양하거든요. 고급형에 속합니다. 중저가형보다는 이번에는 미 믹스를 출시한 것도 이렇게 중국 스마트폰은 저렴하다 이런 이미지를 바꿔보려고 한 거라고 하는데요. 한번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샤오미가 그 전에 가졌던 어떤 아이폰의 카피캣이랄지 이런 브랜드 이미지가 아닌 자기만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브랜드라는 그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디자인적인 그런 하나의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냈다는 그런 점에서 제가 미 믹스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네, 이제 화면으로 보시게 되겠지만 디자인은 확실히 좀 특이하면서도 고급스럽습니다. 전면에 이제 베젤리스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셀카 카메라라고 하죠? 그 전면 카메라도 아래로 내렸고요. 사진 찍을 때 그래서 좀 뒤집어야 좀 덜 어색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귀에 대는 부분에, 통화할 때 귀에 대는 부분에 스피커를 없앴습니다. 대신에 진동으로 소리를 내는 골전도 기술을 이제 활용했습니다. 네, 또 통화를 할 때 그게 좀 골전도라서 소리가 좀 울리는 느낌이 있지만 상단 어느 부분에 귀를 대도 소리가 들리는 건 뭐 장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하네요. 네, 훈련을 봐도 이제 세라믹을 이용해서 일반 유리보다 흠집이 좀 덜 나는 편이고요. 18K 도금으로 어떻게 좀 포인트를 줘서 고급스러운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사진을 찍을 때는 거꾸로 뒤집어서 사용을 해야 되고 또 통화할 때 약간 음질이 올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용할 때 불편하지 않을까 아무리 디자인이 혁신적이라고 해도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통화 자체는 사실 제가 실제로 생각했을 때 크게 불편한 부분도 없고 카메라도 밑에 있지만 사용을 그대로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단지 덜 어색하다. 네, 덜 어색하게 하려면 이제 뒤집는 거고요. 하지만 이게 디자인 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프레기식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특별한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특출난 부분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우선 작년에 나온 스마트폰이지만 램이 6기가나 되기 때문에 속도가 정말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SD카드를 넣을 수는 없지만 국내 스마트폰들은 주로 32기가나 64기가를 기본 용량으로 탑재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256기가를 탑재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무엇보다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중요한 건데 배터리가 정말 오래 갑니다. 배터리 용량이 4,400mAh로 상당히 크지만 화면도 역시 크기 때문에 저는 오래 갈 거랑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보통 스마트폰들은 3D 게임을 하면 3시간이면 방전되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3시간 넘게 해도 배터리가 한 20% 정도는 남아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칭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허창 기자가 워낙 평소에 게임을 즐겨 하시니까 더 여기에 좀 후한 점수를 주신 것 같긴 해요. 저 같은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네, 동감하실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아까 소니 제품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가 조금 사용하기는 불편했어요. 이게 샤오미 스마트폰을 전에 써보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처음 사용하면 메뉴나 설정이 생각지 못하는 곳에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소니의 엑스페리아도 그렇고 샤오미의 미믹스도 그렇고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제품인데 국내 사용자들이 쓰기에는 좀 어색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 소비자들이 해외 폰들을 좀 외면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이유로 외면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스마트폰 제조사 입장에서는 잘 팔린다는 보장도 없는데 쉽사리 짐출하기 어려워서 정식 출시를 안 하니까 저희가 접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스마트폰을 정말 잘 만듭니다. 디자인이나 성능 뭐 하나 빠지는 게 없거든요. 만약 디자인이나 성능이 조금 별로라고 해도 AS 잘 되고 케이스 같은 악세사리도 구하기 쉬우니까 국산 폰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외도 있잖아요. 아까 잠깐 언급한 애플. 애플은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품이 좋거나 제품의 이미지가 좋으면 이게 잘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국내 스마트폰이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제품이지만 다른 브랜드들한테 만약에 따라 잡힌다면 시장도 분명히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소비자 마음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신 두 제품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으신지요? 우선 지금까지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땐 두 스마트폰 모두 괜찮은 제품입니다. 저마다의 개성이 뚜렷하고 남들과 다른 독특한 무언가를 쓰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둘 다 해외폰이기 때문에 처음 사신다면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우선 DMV가 안 되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NFC도 100%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자주 사용하는 앱이나 어떤 특정 기능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구매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소니의 엑스페리아 신제품 그리고 샤오미의 미믹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허찬 기자 오늘 고맙습니다.